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대개 현실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형제간의 다툼이 있고 우애가 깨지는데 그래야 하면 됩니까? 부자들은 그래야 되느냐? 돈 벌면 형제간의 우애가 없어지는 거냐? 돈이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것이냐? 그런 질문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우리나라 실종 옛날에 있었던 얘기 중에서 형제간의 우애로 부자가 됐던 집안 내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참고 삼아서 형제간에 돈이 조금 있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면 그와 형제들이 재판을 하고 싸우고 회사를 어느 정도 이름이 났다 그러면 대개 법정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형제간 우애로 부자가 됐던 집안 내를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행을 다지 않았으면 볼 일이 있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선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용했던 숙박시설이 그때 무슨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모텔 같은 게 없었고 주막이라고 있었는데 주막은 일상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냥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비들이 어떻게 대개 여행을 다니고 그랬느냐 그랬을 때 대개 조선시대 부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 과객들을 잠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여비까지 챙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 이런 게 있는지 하면 저는 몰라요 우리나라에 좋았던 문제들이 사랑치를 크게 만들어 놓고 선비들이 찾아오면 잠도 재워주고 또 때가 되면 밥도 반드시 먹여주고 그것까지 여비까지 교통비까지 챙겨주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게 되는 관습은 결국은 부를 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름으로 해서 대대로 부자로 살아가면서 명문가로 이름을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보시사상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에요 그러니까 옛날 큰집들이 저도 여기저기 다닌다 보면 부자들의 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대개 9, 어디 부자는 99칸 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칸을 넘으면 대골 임금이 고찬 궁궐이 아니면 100칸을 넘치지 못한다 그래서 엄청 넘어요 99칸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본보기로 김제 금구면에 있는 서두리 동네 이름이 서두리에요 서두리 서두리에 사실은 장씨 집안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럼 김제 평화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 평화가 되지 않습니까 김제 평화의 최고의 부자 서두 장씨가 이 집안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느냐 그거를 한번 더 더 볼 건데 과객 대접을 잘한다는 소문이 19세기 중반부터 해방 무렵까지 이렇게 이름이 나 있었다 서두 장씨 집안 그래서 심지어 노자가 떨어지면 서두 장씨 집안으로 가라 노자가 떨어지면 교통비가 떨어지면 여비가 떨어지면 서두 장씨 집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호남 일대는 물론 전국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심이 후였던 그런 부자였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시작은 누구부터 되었느냐 김제 장석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783년도에 태어나서 1844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한방 장한진 장한규 장한두 그래서 네 아들을 뒀는데 이제 어머니가 장석보에 부인 되시는 분이 남양홍씨였었다고 그래요 남양홍씨의 가르침을 받아서 재산 모으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었다 이 집안은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바탕으로 해서 의좋게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때 농업이 주된 업이여서 농사를 지을 때 돌아가면서 요즘 말은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돌아가면서 한 집씩 네 아들이 집중해서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한 집씩 집중해서 도와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해는 큰아들 집에 농사를 나머지 세 아들까지 넷이 전부 모여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이 많아지고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둘째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셋째로 가고 넷째로 가고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이제 집중이 되고 효율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씩 부자가 되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네 형제가 자식들을 또 낳게 돼요 전부 또 형제들을 낳아서 전부 여기에서 손자가 여덟 명이 이제 태어나요 다시 이제 네 형제가 여덟 명의 아들을 뒀어요 여덟 명의 손자들이 또 이제 각자 재산을 조금씩 보태서 이 의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문의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 뭐냐 의장이 뭐냐면 이제 장 씨 집안의 문중에 공동 전답을 만들어요 공동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쌀을 모아서 40석으로 시작을 한 것이 이것이 조금 커지니까 200석이 되더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니까 천석이 되더라 그러면 천석이 된 이후부터는 서로 형제들 간에 손자들 그러니까 이제 많아진 거지 말하자면 자손들이 재분배를 시작하게 해요 문중에 공동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문중에 제사를 담당하는 유사라고 하는 이건 이제 책임자를 두게 돼요 이제 돌려가서 책임자를 돌려주는데 한 명씩 뽑아서 문중에 제사를 담당하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뽑아놓고 쌀을 300석에서 400석 이렇게 기증을 해서 줘요 그러니까 해마다 300, 400석의 부자가 하나씩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되어다 보니까 서돌이라고 한 동네에 장 씨 자손이 30가구가 부자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합치면 4만석 옛날 만석꾼이 그러면 괜찮아요 천석꾼 그래도 대단했죠 근데 거기다 이제 4만석 찍이가 되는 거예요 서돌이 장 씨 문중에 자손들이 짓는 농사를 말할 것 같으면 4만석 부자가 됐더라 만석꾼이 두 집이었었고 5천석, 3천석 시집들이 골고루 갇힌 사람들이 해가지고 합하면 얼마라고? 4만석이에요 한 사람이 만석꾼이 해도 대단한 건데 이제 서돌이 장 씨 만에 4만석 찍이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독특한 가풍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았느냐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으려면 형제들이나 손자들이 직접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돼 소장농을 시켜서 한다든지 또는 머슴들을 시켜서 한다든지 하인들을 시켜서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인이지만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없는 사람을 시헌대하지 말아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기에 자손이었던 대원군 때 병조 참판 출신 장태수라는 사람은 고향에 내려오면 소돌이 여기 동네 내려오면 하인들이 잠을 자는 행랑체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거 말은 그렇지만 힘든 일이에요 아니 부자쯤 행사하려고 양반 행사하려고 그러지 누가 행랑체에서 하인들이 자는 행랑체에서 같이 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1894년에 갑오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나요 이랬을 때 장시오 집안내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 심지어 6.25 때 주변에 있는 김재평화의 주변에 있는 빨치산 계래군 빨치산들의 아리트가 있었지만 면사무소, 농협조합, 우체국 등 이런 관공소를 전부 불살라버렸는데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소돌이 장시 집안은 손을 대지 않았더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여기에 걸맞은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심지어 하인이라든지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느 사람을 초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없던 사람들 하인들 종에 동네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존경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고 살다 보니까 농민 혁명이 일어나도 피해를 보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심한 6.25 계열의 집단의 6.25 동안에도 다른 건 관공소를 불을 다 싸질렀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평판 좋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살았으니까 손을 대지 않았더라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제 그러고 그 과정에서 아무튼 지나가던 과객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100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100명씩 몰어닥쳐도 장씨 문유의 30가구에서 골고루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얼만큼 필요했느냐 여기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손을 한 마리씩 잡더라 아니 일주일에 손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하고 오는 과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 갈지 않았습니까 유배 갈 때 올 때 여기 소들이 장씨 집안에 들려가지고 묵었다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올적할적 다 왜 그랬느냐 종이품 표수를 한 장한규씨의 친구였기 때문에 올 때 갈 때 여기 들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고 노잣돈도 먹고 얻어가고 잠도 자고 대접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추사 김정희 뿐이 아니라 아니 백사람 하루에 백사람까지 몰려들었다는 그런 입장이고 하여튼 노자 떨어지면 소들이 장씨 반에 가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심지어 애들이 울면요 소들이 장씨 집안에 가서 떡을 굳어다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 굳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건동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무슨 뭐 아니 애들이 울었는데 소들이 장씨 집안에 떡을 굳어다 줄게 그러면 울음을 뚝 굳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두장씨 문중에 장현식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1896년에 태어나서 1950년 1950년이 울면 안 됐잖아요 195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두 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편모설에서 지냈는데 물론 하문 공모에 열정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1910년에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했어요 외놈들 때문에 그런 거였느냐 일본사람은 외놈이라도 마땅하지 뭐 경술국치로 나라가 망했고 그 해 작은 할아버지 장태수씨께서 나라가 망한 울분에 장현식씨의 할아버지님 되시는 분 작은 할아버지 되시는 장태수씨가 나라가 망한 울분에 24일간을 단식을 한 거예요 단식이 아무것도 입에도 대지 않고 물 한 번 입에도 대 않고 단식을 하다 보니까 2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충격을 받고 이건 안 되겠다 장현식씨가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서했다고 생각하고 서울로 상경을 해요 1919년 1919년 언제 3.1운동에 일어날 때 아니에요 3.1 독립만세운동에 있던 그 비밀결사인 조선민족대동단에 창단돼서 운영자금을 제공해요 그 다음 언론기관이 대동신보에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여기다 돈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앞장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논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살고 나와요 그 다음 추록후에 1921년 3월 25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성수 이분의 세운 이분께서 김성수께서 세운 중앙고등보통학교의 경영에 참여하고 여기에 정업에 있는 천석 규모의 농장을 기증을 해요 그 이제 이분의 한 발자취가 하나 둘 여기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1925년에 동아일보 감사에 취임하고 여기에 운영자금도 대주고 그 다음 1935년엔 보성전문학교에 5천원을 기부해 그럼 지금 5천원은 5천원은 옛날에 5천원은 이건 엄청난 돈이에요 그 다음 1937년 6월 7일 날 금구공립보통학교 건축비에 천원을 기부를 해요 그 다음 1939년 조선어 편찬 사업에 우리말을 편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1939년에 조선어 편찬 사업에 3천원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학교 만들고 언론기관에 취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대주고 우리 보존을 위해서 조선어 편찬 사업에 돈도 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일제 외논들의 외정에서 4년 동안 옥골을 감옥생활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49년에 8월 17일 제2대 전라북도 도지사에 취임을 해요 그 다음에 1950년 6.25 때 계례군에게 납치가 돼 가지고 10월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써서 토지 개혁 당시에 땅에 한 평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땅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나라 발전을 위해 쓰고 독립운동에 위해서 쓰고 그래서 토지 개혁할 때 이 사람 앞으로 된 땅에 한 평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저도 장신 분 중에 장현식시라고 하는 이분의 땅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모두가 다 나라의 발전 독립을 위해서 바쳤다는 이런 얘기는 이게 요즘 부자들은 한번 이 얘기를 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이게 우연히 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써 가지고 이런 결과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편히 세상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돼 있지 않느냐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해 그러니까 여기 작은 할아버지도 여복하면 외눈들에게 나를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단식해 가지고 20살 단식 끝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이걸 보고 그러니까 그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다 보니까 독립운동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에 온 생애를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산을 모두 다 그 조상들이 그 남겼던 그 옛날 한때는 4만 섭취기까지 돼 있던 그 많은 재산을 그 이상으로 발전을 시키고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는 과객들을 선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여비까지 주고 밥까지 매겨주고 그렇게 종하인을 읍시대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내 몸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하다못해 장관, 차관까지 지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도 고향에 내려오면 핵랑치에서 하인들이 자는 거 핵랑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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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자가면서 같이 생활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명문가를 이어져 내려오려면 갖가지 순환을 많이 겪게 되죠 전쟁도 있게 되고 난도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 봤잖아요 동양혁명도 있고 유기태도 있고 뭐 난리를 다 겪지만은 그때마다 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겪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먼저 시간에 중국에서 있는 부자라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중국 부자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 한 나라에 예산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굶어 죽고 정권을 같이 빌붙어가지고 권력을 시들려고 잠을 날뛰다가 독약을 먹고 자살하고 그게 무슨 부자예요 그게 우리나라 부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돈이 많건 지건 간에 세상을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하는 얘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지금 아까 서두장 씨 장현식 씨는 1896년 태어나서 1950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런 삶을 살고 지금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쓴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본받을 만한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부처님의 이게 부처님의 얘기가 이 속에 전부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분별심을 갖고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불교에서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사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들까지 그러니까 인분을 치는 리다이아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리다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유행을 다니시다가 인분을 치는 그런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창피해 가지고 부처님이 리다이아 접근해 오니까 창피해 도망가다가 전부 인분이 옷에 묻고 전부 같이 빨아주고 몸도 씻어 줘가면서 그거를 출가시키는 그러니까 하인이건 간에 인도에서 옛날 인도에는요 우리나라 양반 쌍놈은 이거는 유도 안 될 만큼 네 가지 계급이 철두철미하게 나눠져 가지고 말투까지 온인론까지 생활태도까지 사는 집까지 모두 틀리게 그만큼 차별적으로 봤는데 그거를 모두 철폐하고 전부 하다못해 왕과 종이를 있던 사람들 출가시켜서 똑같이 제자로 삼는 거 하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총수하는 사람까지 인분을 치는 사람까지 전부 손수 모욕까지 시켜주면서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해 온 부처님의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하게 뛰어나는 게 지금 보면 하인들이나 종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없는 사람을 절대 천재하지 말아라 이게 가훈처럼 내려오면서 그걸 지키게 했던 이 사람들이 소도 장식들의 문중의 얘기가 형제들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해가면서 그럼 지금 보면 형제들을 조금 돈 좀 벌었다라면 형제들이 전부 재판에 재판을 하나라도 처리하고 재판하고 반목이 돼가지고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실정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제인가 그럼 여기 보면 불교가 이 속에 처음으로 녹아들어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돼가지고 오늘날 세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냐 이제 더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이게 부자 얘기가 결국은 우리들의 실생활에 바로 바로 그 접근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실생활이니까 얘기를 하나하나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자료를 더 찾아봐가지고 교훈될 만한 일들을 또 꼭 부처님의 얘기를 말씀을 여기다 깃들이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사상이 전부 녹아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는 얘기가 중국의 도교 사상 도교 사상으로 이렇게 밑바다에 깔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우리 상부 시절부터 불교과했던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틀리게 작용해오고 우리나라 현재를 있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옛날 100여 년 전부터 학자들이 쭉 얘기가 특히나 영국의 역사학자 토임미가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세계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온 모든 것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냐 부자들은 한참 생각하고 그냥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 존경해 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서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개선을 엎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사림이 차비가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나무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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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